나이트 메카 크로우의 비행기 뒤에 날개가 입체라서 멋있는 나이트 메카 크로우의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방구이모 종이비행기는 색종이로 만드는데요 좀 작아서 약해요 그러니까 A4 종이 큰 거로 만들어도 돼요 우선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 사용하다 남은 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접어 볼게요 우선 간단해요 우선 3등분으로 접을 거에요 방구이모는 이렇게 3등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3등분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한 대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3등분에서 펴가지고 어려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에요 5cm 5cm를 재가지고 떡 가로로 표시를 한 다음에 잘라볼게요 가위할 때 손 조심히 하세요 필요없고 이걸로 이제 접어 볼게요 그래서 당구이모는 색종인데 이건 작으니까 A4 용지 큰 걸로 접으면 더 잘 날아요 이렇게 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잡고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두 개 접어주세요 이렇게 세모 접기 비행기니까 앞이 빼쪽 해야 돼요 세모 접기 두 개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세모를 또 접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고 또 세모를 세모 위에다가 또 하나씩 세모를 또 꼬깔 삼각형을 또 접을게요 이렇게 앞에 빼쪽하게 하고 또 꼬깔 삼각형을 중심선에 잘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빼쪽하게 됐으면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빼쪽한 부분이 밑으로 와서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빼쪽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에다 맞추면 돼요 세모를 접은 다음에 조금 보이네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세로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번 세모를 양쪽에서 접어주는 거예요 꼬깔 삼각형을 또 빼쪽하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접어주세요 양쪽 다 빼쪽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빼쪽한 삼각형을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의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여기가 일자로 평평하잖아요 일자 거기에 일자로 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빼쪽하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일자부분에 이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하나 접어주고 하나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또 여기 일자부분에 이 부분을 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빼쪽하게 밑에 날개랑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충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완성은 됐는데 이쪽 부분을 더 멋있게 할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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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쪽한 부분이 앞을 보게 하고 일자로 쫙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일자로 쫙 된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오고 날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게 이 상태로 잡아주세요 평평한 일자 부분이 아래로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중요해요 멋있게 접으려고 그리고 이 빼쪽한 부분을 이렇게 두 장 같이 동시에 잡고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때 어떻게 접냐면 여기 접혀져 있는 선에서 1cm 떨어지고 여기 접혀져 있는 선 1cm 떨어지고 위에 날개 부분이랑 날개 비스듬한 날개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평행을 하게 접어도 되고 점점 넓어지게 조금 넓어지게 접어도 돼요 이렇게 날개의 비스듬한 부분이랑 얘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새 머리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비행기도 이렇게 두 날개를 쫙 펴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접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쫙 벌려서 지금 방금 접은 이 세모 V자로 된 이 선 안쪽으로도 막 접힌 선이 있어요 이 V자로 된 이 선을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뾰족하게 접힌 선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쪽도 여기가 뾰족하게 그 다음에 양쪽을 접힌 선을 위로 오게 했으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접히고 또 이쪽에도 삼각형이 있어요 접힌 선은 안으로 들어가고 삼각형 그대로 접어서 이 부분을 가지런히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쫙 눌러보세요 그럼 일자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사이에 이렇게 접혀요 여기 날개 부분 빼쪽하게 이쪽도 날개 부분 옆에 뾰족하게 안에 삼각형 안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완성 그 다음에 펴볼게요 입체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 날개가 입체라서 멋있는 나이트 메카 크로우 비행기 짠 완성 그리고 여기 날개 입체 날개 윗부분 이 V자 날개 멋있게 장식을 붙여주는 거예요 검정색 검정색 이나 회색 나이트 메카 크로우 색으로 길게 이렇게 네모를 잘라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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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개를 붙여서 풀로 또 비행기 날개 짠 또 하나 풀을 붙여서 네모나게 잘라서 네모나게 잘라서 네모나게 잘라서 4개를 네모나간거를 길쭉한 네모를 4개를 만들어서 풀로 붙여볼까요? 하나 둘 셋, 네모나간거를 풀로 붙여서 짠 insky 프린장 스포츄 하나 네모나간걸 단백 문 ell 문 짠 검정색이 아니니까 색상을 잘 맞춰서 이렇게 접어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드는다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